4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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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영상에 보시는 것은 아 아 박스 자동 지함이 그리고 지금 하나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되질 않네요 박스 길이는 450 혹은 57 높기는 70정도 되는데 길고 박스가 또 약하다 보니까 잘 안됩니다 아니면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혹시 전문가 분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글 보고 토대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될 때는 또 잘 되요 이렇게 또 안되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전문가분이나 도움드실 분 계시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